이 애정을 유지하는 데는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? 근데 보조학생은 부인이? 아, 예. 뽑았어요. 어떤 애야? 안녕하세요. 이호상이라고 합니다. 혼의 정사를 경험한 기혼 여성의 성의식 변화. 이게 학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? 내 맘껏 하고 싶은 대로 다 불태우면서 죽으리라. 매일같이 오르가즘을 느꼈다면 어땠겠어요? 참 한적하고 공기 좋은데 혼자 사실면 무서울 때도 있겠어요. 무슨 소리야? 내가 결혼한 지가 10년이 다 됐는데. 오르지 못할 나무야. 뭐야? 당신 남자 생겼어? 아니 왜 벌써 40이냐고. 난 정말 사랑받고 싶단 말이야. 화같은 사랑을 구워보고 싶어. 난 어릴 적에 한 꿈이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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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